첫 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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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. 둘이 하는 거야? 달아 누나. 아 왜 안 나와? 달아 누나 안 갔죠? 달아 누나. 아직 안 갔죠? 근데 원래 브이로그가 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네? 이런 내 일상이 이런 사람 같지 않아? 안녕하세요. 연애가 줌딘에서 나온 디디입니다. 뭐지? 제가 아까 촬영하는데 보는데 산다라박씨가 약간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스! 뭐죠? PPL입니다 저희가 출연진들에게 다 아이스 브레이크스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됐다 좀 피로가 깨실 거예요 아마 이거 끝나고 또 라디오 가시는데 라디오 가서 잘하시라고 제가 제가 잘하시라고 아이스 브레이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?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옷이랑 또 깔맞추네요 왜요?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스! 아니요 더 이상한 감사합니다 사연이 형 고마워요 결국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모든 출연진들과 아이스 브레이크스를 먹었습니다 아 우리 셀럽뷰티 출연진 여러분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다라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이시영 씨가 하는 유튜브도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우리 정혜성 씨가 하는 혜성 처럼도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 Let's get you!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